자 이제 비정상대표를 소개할 차례인데 먼저 이분을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 스웨덴 대표 이다씨가 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때요? 긴장이 좀 덜 되죠? 두 번째 출연이라. 네. 지난 번 많이 덜렸는데 오늘 더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스웨덴 대표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대표 한번 모셔볼까요? 구구다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외우고 부른 거죠? 여친 삼구 싶은 이팔 청춘 소녀들 구구단의 나영세정 씨입니다. 자 자기 시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구구단입니다. 자 이제 구구단 팀명이 독특한데 멤버마다 맡고 있는 단수가 뭐 있다고. 네 원래 앞에 이제 저희는 수식어도 같이 붙여서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부르는 3단 세정입니다. 3단. 네. 4단 나영입니다. 네. 3단 4단입니다. 저희 비정서회담을 좀 보셨나요? 아 저 진짜 왕팬이에요. 제가 생각이 특이해서 되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그랬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대화 나누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기대되가 됩니다. 오늘 멤버들이 많은 기회를 해줘야겠네요.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147의 비정서회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영 세정 씨의 안건 들어보죠. 데뷔 이후 휴일 없이 이어지는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건을 가져왔습니다. 밥보다 잠이 좋은 나 비정상인가요? 밥보다 잠이 좋은 나 비정상인가요? 밥보다 잠이 좋은 나 비정상인가요? 평균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요즘에? 네. 활동기 비활동 기회가 나뉘는데 보통 활동기에는 이제 짬짬이 차에서 자고 어째서 자고 짬짬 자다 보니까 평균이라고 말을 할 수가 힘들고요. 야 근데 4일 동안 한 시간 잔 적이 있어요? 활동 첫 주 때? 진짜? 그때가 활동 중인데 광고도 하고 예능도 해야됐었어서 4일 동안에 그렇게 잔 적이 있었어요. 4일 동안 한 시간 잤다. 지금은 뭐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자 밥보다 잠이 좋은 나 비정상인가요? 를 보는 건 상자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수면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잠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각 나라의 수면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죠. 야오 부.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바로 증명할 수 있나요? 왜 증명할 수 있나요? 여자 테스트만 나오면 긴장해요.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야오 부 부 로 시 부. 시 부 부 로 수에 부. 무슨 뜻이냐면 버야 먹는 것보다 버싱하는 것보다 버싱하는 것보다 버싱하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것보다 제일 좋은 버싱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잠이 최고의 보약이 되는 얘기가 있는데 비슷한 말이네요. 잠으로 미인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미인은 잠꾸러기. 미인은 잠꾸러기. 시크에서 똑같이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뭐요? 남자들한테는 도르미 론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도르미 론아 그것도 잠꾸러기 라는 뜻이에요. 스페인어로. 여러분들도 잠꾸러기를 이렇게 벗는 말이 있나요? 네 있어요. 지분 슬레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큰 겨울 잠지 이라는 동물의 이름이에요. 그 동물은 1년에 평균으로 8개월 동안 자고 확 일어난 거 아니고 일어난 거 몇 시간 걸려요. 그리고 보통 밤에서 행동하고 하루에 자니까 늦게까지 자는 사람은 보통도 밤에 늦게 자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키울 수 있어요? 아니 쟤를 키우면 뭐 하려고? 자는 것만 모르겠어요. 저도 밤에 항상 깨어있으니까 밤에 같이 놀고 같이 자요. 너무 좋아요. 괜찮다. 동물이랑 사이크림 잘 개월 잘 자시는 없어요. 우리도 약간 진짜 수면이 되게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또 그런 속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마다 호통을 있는 반식이 다르다. 독일은 술로. 프랑스는 음식으로. 스페인은 눈물로. 눈물로. 이탈리아는 잠으로. 호통을 없애준다. 그래요? 밥 먹고 술 먹고 한 바탕 운 다음에 푹 자면 되겠네. 팩키지인데 팩키지. 팩키지.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의 되게 유명한 명언인데 early to bed, early to rise makes a man healthy, wealthy and wise.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부자로 만들고 현명하게 한다. 약간 시 같은 거 되어 있는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간 그런 인식 있죠. 부지런한 사람들이 참 잘 자고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헬시는 알겠는데 웰시랑 와이즈는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진짜 부자 되려고 느끼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독일에서 프랑스 카프카 반대말 했어요. 프랑스 카프카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되게 멍청한 일이다. 사람을 많이 자야 된다고. 카프카 그래서 운다고 돈도 별로 없었어요. 카프카랑 프랭클린이랑 완전 일이 다르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건 맞는데 그만큼 일찍 사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잠 자는 중요한 얘기잖아요. 아니 일찍 자면 재미없지 않나 근데? 그쵸. 시작은 밤 사람들 다 놀러가는데 다시 자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은 밤이라고요? 원래 새벽 시간에 감정이 졌잖아요. 그런 걸 어디서 그렇게 감정이 져셨어요? 수많은 조명과 달빛과 달빛처럼 보이는 조명 네. 스웨덴은 좀 특별해요. 여름엔 홈이 없고 겨울엔 낮이 없습니다. 햇빛 없으니까 몸이 좀 피곤하고 잠이 많아지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많아서 조방으로 태닝을 해줘요. 기계 태닝 기계? 태닝 그게 우울증 치료가 돼요? 네. 아니 그게 취해야 비타민이 비타민 D. 기계 태닝도 그게 대응이 몰랐네. 그리고 반대로 여름엔 밤 늦게 가진 해가 있어서 사람들의 에너지가 넘치고 극단적이에요. 나영 씨 세종 씨가 모이기에는 잠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것 같아요? 저희 학창시절 때만 해도 몇 시에 잤어? 이러면 12시 잤으면 왜 이렇게 늦게 잤어? 이랬는데 요즘에는 학생들도 학원이 10시에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잠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진 것 같아요. 좀 바뀐 것 같아요. 저희 때보다 맞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봐요. 진짜 봐요. 아 진짜 보니까 좀 알겠는데 네. 학생들이 취미 뭐냐고 물어보면 잤는 거예요. 왜냐면 취미 생활이 없어서요. 맞아요. 그냥 잠이 너무 소중하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자고 싶었는지 우리도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전통 문화 이런 말이 있는데 도션 량 쥐 찌구 무슨 뜻이냐면 머리카락 베들봉에서 묶고 하늘로 허벅지를 찔러요. 잠을 못하게 하고 아유.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반혼이 있거든요. 생, 시, 흡, 비, 도, 수, 시, 호, 지, 회, 장면 무슨 뜻이냐면 살아 있을 때 오래 잘 필요 없고 어차피 죽으면 다 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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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분들은 뒤에 눈이 달려있는 것처럼 있어요. 판서를 하다가 팍 던지는데 맞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잔다는데 완전 갑자기 놀랐어요. 아 이런 게 없어요? 스웨덴은 그런 거 없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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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고 자냐. 이렇게 자요? 그냥 아침에 피곤하면 학교 안 가요. 아 피곤하면 집에서 자지 왜 학교를 가는 거냐. 안 가요. 이닷은 학교 안 간 날이 많아요? 아니요. 좋은 학생이에요. 이닷은 좋은 학생입니다. 자유가 있으면 자유 안 써요. 아 맞아요. 자유가 있으면 자유 안 써요. 자유가 있으면 자유 안 써요. 비정상인다고 하는 게 제일 잘했다. 자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48분으로 OECD 평균 8시간 22분보다 짧아서 너무 속상하다.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좀 유독 수면시간이 짧은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멀쎄요. 투저인행 다닌 사람들이 보통 일주일에 제가 다닌어요. 근데 거기는 보통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아예 연속 며칠 동안 밤새면서 일하는 건데 근데 주변에 호랏 소리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 한 명도 드디어 며칠 만에 퇴근한 거예요. 그래서 자 타고 자가 그 앞에 빨간 볼 때문에 사구리 앞에 멈춰있는데 그 순간 잠을 들었다가 갑자기 깼을 때 그 자가 사구리 가운데로 그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거 보고 엄청 멈췄는데 근데 큰일나 뻔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예술가 중에서는 저현실주의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잠을 한 개까지 잠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창의력이 자극하게 됐으니까 잠을 안 자면 창의력이잖아요. 저게 이상한 비전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좋은 건가요? 난리 난리 그렇게 했어요. 저그래면 정화를 완성하자마자 잠들었다는 그림 근데 그림 자체가 많이 졸려 보이거든요. 되게 피곤한 거 시계를 똑바로 그리고 싶었던 거 같은데 졸려오죠. 잠이 부족한 직업은 멕시아 마약 왕일 거예요. 바쁘니까 마쁘기 때문에 마쁘기 때문에 마쁘기 때문에 아니라 차포구스만이 날출하다가 잡혔잖아요.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수면이 부족하다고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교도소 안에서 다시 날출할까봐 2시간마다 지금 점화를 할 수 있고 밖에서 겸비견을 뒀는데 계속 짖어지니까 이렇게 잠 못 잔다고 그래서 엄청 지금 개들은 안 자나 보죠. 그런 건가요. 모든 스위스 사람들 그냥 비슷한 생활 패턴 갖고 있어서 그냥 수면이 짧은 직업이 없고 그리고 밤에는 할 게 없으니까 보통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평균 보통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그저 알렉스 아버님이 항상 아침에 깨우신다며 10시 11시까지 자면 혼내세요? 뭐하는 거냐고? 스위스 사람들이 진짜 마크 말하신 것처럼 모닝 퀵벌이라고 할 수 있고 아침은 딱 일어나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구나. 순만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했을 때 꾹꾹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밑에 빵 터졌네요. 이런 게 좋아. 유럽 개구구나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불을 이렇게 쫙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불 빽이 제일 괜찮다. 이불 빽이. 아주 추워. 근데 엄청 자주 하시니까 제가 진짜 빨리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혹시 드라마에서처럼 그냥 부자들 뭐 일어나지 않으면 요새는 되지 않겠다. 문제점 드라마야. 대단한 거래네요. 예. La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